나 좀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어 스킬 체크 잘해야 되는데 어? 깜짝이야 아 놀래요! 아 개놀래! 아 왜 그러세요? 저도 안 그러는데 아 나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뭐야 다 초본가봐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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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큰일 났다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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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이렇게 느려? 나 왜 이렇게 느려 어 깜짝이야 바로 앞에 있다 나 왜 이렇게 느려 나 겁나 느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 저기구나 아 원래 이렇게 느려 아무도 안 구해줘 아무도 안 구해줘 야 너 전부 다 초보인 것 같아 애쉬 망했어 전부 다 초보야 전부 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발이 아프다고 아이씨 발이 아프네 무서워만 못하겠어요 길을 모르겠어 도와줘야 되는데 아 무서워 아무도 못 돌려 발전기를 저거 구해줘야되는데? 저거 구해줘야되는데? 저거 구해줘야되는데? 누가 구해주겠지? 오케이 어 발전기 돌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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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어디있겠는데? 다들 다쳤어 어 돌렸다 돌렸다 오오 무서워 야 일로오면 어떡해 이새끼야 야아 발전기 돌리고 있는데? 으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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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구해줘구 구해줘구 어 오오 소리나 소리나 으아 어 오오 마늘 마늘 바로 앞에있어요 사랑발려 살려주세여 살려주세요 ㅋㅋㅋㅋㅋ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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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한번만 살려주세요 치료를 못하네? 치료 어떻게 하는거지? 치료할 줄을 몰라 아 이거 그거 없으면 안되는거야? 계속 소리 내는데 치료해준다 치료해준다 치료 아파요 아파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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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어 저기 있다! 저기 있다! 저기 있다!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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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! 달려! 달려! 어! 어떡해! 아 많이 끊겨? 사람 살려! 살려주세요! 하질 낮춰도 끊겨? 유유! 유유! 제 토템 아직도 하고 있는거 봐! 유유! 달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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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거 같애! 줄거 같애! 아 진짜?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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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무도 안살려줘! 나 쪼라비라고 버리는거야? 고마워요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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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! 아 안돼! 아 뒤를 못보겠어 야 이 새끼야 나 난도질했어 난도질함